남미 가이아나의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가이아나의 석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합친 크기의 숲을 가이아나가 지켜왔다면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산업혁명으로 환경을 파괴한 선진국이 이제와 가르치려 든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가이아나의 석유 매장량은 110억 배럴로 추정이 되는데 남쪽으로는 브라질과 접해 있고 거대한 열대 우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43살의 대통령과 진행자의 언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환경을 지킬 책임, 어느 나라에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